마태복음 14장.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롯이야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롯이야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들이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오천명쯤 됐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개네살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대여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되실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말이 옳았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게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뿌리채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두라.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인도자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제 딸이 귀신들여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낳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절는 사람, 눈 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 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 4천명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빵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예레미아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게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